자, 그러면 질문을 조금 확장해서 어떻게 물어볼지 보세요. 미스쿤의 일름 테나 타르투스 온 타르투스 온 테나 빨라스 이런 담화가 있어요. 자, 타르투, 타르투스 타르투, 이것은 에스토니아에 있는 두 번째 도시죠. 약간 인구 10만이고 또 타르투 대학교가 있어서 나름 대학 도시로서 유명한 곳이에요. 타르투스, 왜 타르투스인지 아시겠죠? 타르투, 타르투스, 타르투에서 자, 타르투에서 날씨가 오늘 어떻습니까? 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, 답변은 타르투스 온 테나 빨라스 타르투스 온 테나 빨라스 타르투는 오늘 더워요. 타르투는 오늘 더워요.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하게 되면 타르투 온 테나 빨라스 라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에스토니아어로는 타르투에서는 오늘 더워요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. 주의하세요. 자, 빨라스 덥다 라는 단어도 제가 세 가지 형태를 드러놨어요. 빨라스, 빨라스, 일름이 마찬가지죠. 빨라스, 빨라스, 일름. 일름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. 자, 에스토니아어로 그 날씨를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제가 네 가지를 들었는데 먼저 따뜻합니다. 소에, 소에. 자, 이것은 소유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조금 다르죠? 일반적인 것과 조금 달라요. 소야, 소야. 목적격과 소유격이 전부 소야. 그래서 주격과 조금 많이 다르죠. 그 다음, 선선합니다. 이런 말이 있는데 자, 야해. 야해다. 야해다. 이렇게 변화를 하고요. 또 좋습니다. 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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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좋습니다라는 말은 단지 그 날씨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. 해야, 좋습니다라는 말을 착하다 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두댕 온 해야 학생이 좋습니다. 학생이 착합니다. 라는 말도 되겠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쓰시면 좋을 텐데 이거의 확장형은 해스티라는 단어가 있어요. 해스티. 이것은 해야의 부사형인데 예를 들어서 해스티하게 되면 좋아요, 영어로 오케이 라는 뜻인데 해스티. 여러분이 에스토니아에 있으면 상당히 많이 듣게 될 단어예요. 해스티.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끓음. 길름. 발음은 조금 어렵죠? 길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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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마. 길마. 길름. 길마. 길마. 춥습니다. 라는 표현이에요. 길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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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마.